이게 진짜 귀여워요. 윤진이 새끼가 ㅋㅋㅋㅋㅋㅋ 스레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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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렛 아이씨 누가 취침 시간에 배달음식을 시켜먹습니까! 자유 브랭 윤진이에요. 윤진이가 시켰습니다. what did he say? 에이! 윤진이가 시켰잖아! 갑자기 시켰잖아! 아이씨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왜 아직도 여기가? ㅎㅎㅎㅎ 아이씨 서로 서로 딸려 딸려드릴게요 제가 정세니까요 그래서 MBTI를 하냐 이거죠 아 들어봐요 만약에 MBTI가 없었어요 그러면 언니가 I인지 E인지 모르고 모든 사람이 언젠지 대신 가서 계속 말을 걸고 계속 언니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좀 내양적이어서 아이어서 이런게 좀 부담스럽고 난 그래도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못해줘요 그냥 고절할 수 없어서 그냥 고절하고 사람들은 언니가 자신감 뭐야? 괜찮아요? 연기라니까 아니 근데 은채는 웬만하면 먹을 거 나오면 한 입 더 먹거든요? 더 먹어야 돼요? 모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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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몰라! 야 생각보다 빨라! 베이비 걸? 베이비 걸? 슬로우 다운 아니야? 슬로우 다운. 핫걸. 언니도 핫걸인 거 아시죠? 그럼. You're a poopy head. When we spell it out, you're a poopy head. 난 그냥 완전 한국 멤버인 줄 알고 난 사실 좀 일본인 줄 알고. 아 진짜요? 어차피 아메리카실까? 아이스. 일단 만들게요. 좋아요. 어. 왜 이러세요? 괜찮으세요? 아이스. 음식은 압수하겠습니다. 아 네! 제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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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. 이거는 뭐야? 고추튀니? 응. 고추. 너무 안 들었어. 이거? 맛있어. 디스크로우스.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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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츠k. 제일 안되면 줄 알았어. 아이스. 이거 해봐 한국으로 크래스해요 대박 대박 말이 돼요? 대박이다 물 들어가는거야 진짜 미안해 나이 가봤어? 나이 가봤고? 어 가봤죠 가봤어? 확실히 달라 그게? 아 그 하나 둘 셋 세화 이거 진짜 이거 It was perfect Perfect 누구십시오 너무 잘이다 추천합니다 넵 아이쒸이가 먹었다 꺼카이브 꺼스트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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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쒸 안녕꾸러기들 난 윤진이라고 해 반가워 아 근데 윤진씨 밥 먹었어요? 아직 안 먹었지 아니 뭐였어 뭐였어 Why you always lying Why you always lying Listen up in 티링 네 Look at this dude 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쒸 여기 와 이제 와 이제 와 I believe I can fly 왜 저러 야 야 나한테 왜 저러 아이쒸이 헤이 채원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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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 왜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이쒸이 이렇게 트시나 아이쒸이 아이쒸이 너 활동이 많았잖아 기둥하면서 너 계속 움직이고 아이쒸이 아이쒸이 뭐하는 거 진짜야 더 아이쒸이 아이쒸이 레몬은 왜 이렇게 넣겨 아이쒸이 이거 왜요? 아이쒸이 왜 있어? 아이쒸이 아이쒸이 뭐야? 저요 뭐하긴 잘하지 없네 아아아 하하하하 아아아 아아아 하하하하 시당시당 그 앞쪽 호흡을 좀 누르시죠 조심해서 아이쒸이 내가 말할 수 있어 정해져 뭐하니 아이쒸이 그리고 라면도 잉아하고? 모츠나베! 모츠나베! 약간 곱창창! 잠깐만 발음이 일본 사람 같았는데? 음 너무 있네! 어 뭐야 뭐야 뭐야! 뭐야 뭐야 뭐야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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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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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커! 아! 맞다! 잠시만! 왜? 아이씨! 제가 여기 해볼게요! 아이씨! 잘하겠다!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 아빠씨거든요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이럴 수가! 네! 네! 네퍼티즘! ape여에 쟀